안녕하세요 트롯 챔피언 꽃축제 문장에 나와 있는 가수 마이집니다 지금 이곳은 완벽한 봄날씨로 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개나리처럼 희망 가득한 날의 신공 그대부터 알록 대록한 틀림만큼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무대 축제의 화-이-라-이-트 만개한 벚꽃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두 특챔으로 나들이 올 준비 되셨나요? 3월 25일 목요일 저녁 8시 퐁피는 자기보다 예쁜 진이꽃도 들어오세요